안녕하세요 니콜의 엄마뼈 영어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의 토픽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렛츠 핫 레이딩!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Frequent Nagging 엄마들이 자주 하는 잔소리 있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그동안 러빙 앤 케어링 또 뭐 이렇게 이런거 해줬지만 조금 이런 얘기도 Frequent Nagging 한번 Nagging에 대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더 자주 쓰는 Frequent Nagging이 어떤거 있나 아 엄마 잔소리 하지 말아야 하는데 꼭 하게 되더라구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제 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나가기까지 아이가 나가서 또 들어오기까지 참 잔소리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잠자리 정리해야지 달걀이 몸에 얼마나 좋은데요 맛 먹을 때 또 우유는 뼈는 너를 튼튼하게 우유 먹이려고 또 집안에서 우산 펴지마 운동 좀 해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차 조심해 밥도 먹고 밥 다 먹고 와야 해 점심 먹고 약 꼭 먹어 챙겨주면서 하는 얘기도 많네요 애를 일어나서 밖으로 내보내기까지 할 말도 진짜 많네요 자 Wake up 퀵 Get up 퀵 자 Get up 퀵 이러면 되네요 빨리 일어나 Get up 퀵 Wake up은 뭐죠? Wake up은 정신이 깨는 거고요 Get up은 몸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둘 다 쓸 수 있겠죠 Wake up Get up 퀵 잠자리 좀 정리해라 자기 방에서 나올 때 침대인데 정리 거의 안 하고 나오죠 그래도 잠자리 좀 개그와 Make a bed Please make a bed When you get up 해주시면 되겠죠 달걀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또 아침에 멀 기려고 또 잔소리 하네요 달걀이 얼마나 몸에 좋은데 Egg is a good for you Egg is a good for your head 엄청 많이 쓰네요 위는 뼈를 튼튼하게 또 우유까지 먹이려고요 Milk makes your bones strong 이 말 많이 쓰죠 안 먹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저희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뭐 예 태어나면서부터 breast milk를 썼지만 breast feed 했지만요 우유를 그 다음 분유 끊고 우유 마시기 시작하면서 한 6, 7세까지 계속 물 하나도 안 먹고 우유만 먹었어요 집에서 근데 또 학교 가면서 바뀌더라고요 지금은 우유 잘 학교에서 주는 거 배급하는 거 그거 빼고는 자라 뭐 집에서 별로 안 먹고 물로 다 바뀌더라고요 Milk makes your bones strong 네 또 집안에서 우산 펴지마 아이들 갖고 많이 놀죠 Never open an umbrella in the house Never open an umbrella in the house 그리고 운동 좀 해라 Do some exercise 엑서사이즈 말고도 또 워크아웃이죠 Do some work out 예 또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아우 내보내려면 또 이 말도 많이 하네요 Listen to your teacher Listen to your mommy Listen to your mommy Listen to your teacher 차 조심해라 아이고 보내면서 또 걱정하네요 Watch out for cars Be careful of cars 네 Watch out for cars Be careful of cars 하면 되겠죠 밥도 다 먹고 와야 해 아이고 또 점심 걱정하네요 밥 남기지 말고 다 먹어 이 말이네요 You should finish your lunch on your own On your own 너무 다 먹고 와야지 남기지 말고 You finish your lunch on your own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점심 먹고 약국 먹어라 또 약까지 챙겨주면서 또 한마디 하죠 점심 먹고 약국 먹어 Take this medicine after lunch 예 아유 엄마 이런게 다 챙겨주고 사랑해 보살핌인데 이걸 잔소리로 듣나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안 할 수 없는 얘기들이네요 내깅이라고 써놨지만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 말썽 부리지만 또 학교 가서는 또 걱정이네요 먹기 전에 손 씻어 숙제 끝날 때까지 텔레비 오 왔네요 집에 또 숙제 끝날 때까지 텔레비전 보면 안 돼 텔레비전 그만 보고 지금 해 숙제하라는 거죠 조금 뒤로 물러나 봐 TV 보네요 눈 나빠져 그렇게 뛰어다니지 마 징징대지 마 추워졌어 감기 걸리겠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렴 엄마 이제 시끄럽네요 애가 자 Play nice with your friends 친구하고 잘 놀아 Play nice with your friends 또는 Get along with죠 누구랑 잘 지내는 거 네 어 Get along with your friends 이렇게 말합니다 네 Please get along with your friends 한 번 듣고 Play nicely with your friends 말썽 부리지 마 이거 뭐예요? Don't get into trouble Don't get into any trouble Don't get into any trouble 쓰지면 되죠 David gets in trouble 생각나네요 Don't get into any trouble Don't make any trouble 이렇게 해도 되죠 Make in a get 씁니다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아이고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많이 쓰죠 Wash your hands before eating 숙제 끝날 때까지 텔레비전 보면 안 돼? 아 하나라는 거 맞네요 No television Until you finish your homework 엄마들이 규칙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No TV Until you finish your homework 텔레비전 그만 보고 지금 해 저도 이 말 많이 잔소리 많이 합니다 요즘 Stop watching TV Do it right now Do it right now 근데 조금만 조금만 Wait a minute A little bit later 뭐 맨날 Wait a minute 많이 하죠 어 애들 뒤로 좀 물러나 조금 물러나 TV 볼 때 조금 물러나 눈 나빠져 까지 뒤로 좀 물러나 Move back a bit Move back please Sit back please 둘 다 씁니다 눈 나빠져 어떻게 해요? Your eyes will go bad Your eyes will go bad Your eyes will go bad Move back a bit Your eyes will go bad Your eyes will go bad 이렇게 하면 되네요 Go back 아 고백이래요 Go bad 입니다 Your eyes will go bad Go bad 그렇게 뛰어다니지 마 Stop jumping around Stop walking around Stop moving around 다 씁니다 징징대지 마 징징대지 말아야 되는데 징징대죠 Stop whining Stop whining 많이 하네요 그리고 추워졌어 감기 걸리겠다 그러면서 옷 입으라고 하죠 It's getting cold outside You will catch a cold Put on your coat Put on your 뭐 하죠 입으라고 Put on your Mittens 하겠네요 조금만 조용히 해주렴 아 엄마 너무 떠드는 거 싫은가봐요 Please keep the noise down a bit Keep the noise down a bit 네 조금씩 줄여준다라는 거 하는 거죠 네 좀 이런 표현들 많이 써주시나요 이렇게 하는 말들이 엄마는 걱정되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자꾸 내깅으로 잔소리로 듣네요 네 마지막 한번 가보실게요 아 또 집에서 많이 하는 말들 음식을 입에 넣고 말하지마 한 번에 조금씩 먹어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마 젓가락 들고 뛰어나든 이마 또 편식하지마 음식은 꼭꼭 씹어먹어라 말대꾸도 하지마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놔 엄마 말 좀 들어 시끄럽게 하지마 날 귀찮게 하지마 심술 좀 부리지마 아이고 다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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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하지마라 진짜 하지마라 있네요 네 Don't talk with your mouth full Don't speak with your mouth full 다 쓰는 거죠 기본으로 식탁 예절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 한 번에 eat a little bit at a time 한 번에 at a time eat a little bit at a time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마 뭐였죠 Don't play with the food Don't play with the food 음식 가지고 놀지 말란 얘기죠 젓가락 들고 뛰어다니지 뛰어다니지마 위험하니까요 그죠 Don't run with the chopstick Don't run with the chopstick Don't run with the chopstick Don't run around move around 다 쓰는 거겠죠 예 편식하지마라 Don't be pic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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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er fussy eater 라고도 씁니다 fussy eater 깨작거리고 편식하는 거 Don't be picky Don't be a picky don't be a picky eater Don't be a picky eater 음식은 꼭꼭 씹어먹어라 shoo it up 에이 엄마들 또 이 말 많이 하네요 어릴 때 shoo it up please 말대꾸 하지마 뭐였죠 Don't talk back Don't talk back to mommy Don't talk back to me 엄마들 많이 쓰죠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놔 아이고 이것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놔 put things back put things back 간단하네요 put things back please 엄마 말 좀 들어 아까 선생님 말씀 듣는 거 똑같죠 listen to me listen to mommy 예 시끄럽게 하지마 리슨 자체가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거잖아요 시끄럽게 하지마 don't make noise don't make any noise 한 번 소리 내지 말라는 거고요 don't make noise 날 귀찮게 좀 하지 마라 애들 왜 그래요 don't bother me don't annoy me 여러 가지 쓸 수도 있겠죠 심술 좀 부리지 마라 애들 심심 부리는 거 뭐예요 예 좀 그 뾰루뚱한 거 don't be mean don't be mean 예 제가 mean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도 있죠 don't be mean 예 이렇게 엄마들 진짜 하는 얘기 매일 하는 얘기 중에 하나들이네요 아 한번 이번에는 영어로 써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덜 잔소리로 들릴까요 아하하 예 여기까지입니다 매일 플레이 데일리 잉글리시 데일리 플레이 잉글리시 한 편하고 동화책 한 편 그리고 스페셜 쓰임도 준비 중이니까요 꼭 구독해서 봐주세요 많은 도움 되는 이야기들 나눠볼게요 That's all for today Bye Thank you